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마지막 인생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마지막 말을 한마디 쓴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 마지막 대화를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나도 베드로처럼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 나 혼자만의 행복 나 혼자만의 감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내 생명의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에서 요한은 자기 인생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예수님이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다 기록한다면 이 책의 내용을 이 세상에 담아내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장식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과장법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을 보관하기에 작다 이 뻥튀기도 진짜 큰 뻥튀기입니다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소 마지막 말씀을 거짓말 뻥튀기로 끝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정말 참리라고 증언을 하자마자 뻥튀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크다 세상의 그 어느 공간도 바다도 하늘도 담아낼 수 없다는 지난 고백이에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역사들 다음이 없는 성령의 능력 제한이 없는 사랑 세상에 담아낼 수 없다 고백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찬성하셨지만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의 범한 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화목죄라는 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십자가 피 흘려 죽음의 제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넓은 세상이 아무리 높고 높고 크다고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담아낼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충만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사람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다 우주 공간에도 하나님의 그것을 담기는 작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말한 그 세상 이 세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세상이란 말을 되새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바로 너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 세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예수님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 그 사랑, 그 은혜 담아내기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언어, 내 모든 것이 너무나 작고 좁은 겁니다 칼빈이 그랬는지 어거스틴이 그랬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논쟁할 자들은 논쟁하라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랄 뿐이다 논쟁할 자들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저 놀라워할 뿐이다 논쟁할 자들은 논쟁하라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은 놀라고 놀랄 뿐이다 저도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배웠다고 생각해서 논쟁해서 토론으로 이기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없더라고요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대단하다고 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면 그냥 빙긋이 웃는 길밖에 없어요 모나리자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대단하시군요 대단하시군요 저는 그저 놀랄 뿐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뿐인데 대단하시군요 대단해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죠 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담으려 하는가 그대의 그 생각, 그 지식, 그 경험이 얼마나 한다고 1분만 호흡이 막혀도 생명이 끊어지는 보잘것 없는 육신의 존재가 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할 말이 많소 주일날 교회 나오시오 이렇게 할 뿐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행하신 일을 베드로와 예수님 마지막 대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내용으로 요한복음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을 때 고민한 것 같아요 글쎄 이걸로 찍을까 야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세상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예수님 행하신 그것을 담아내기는 부족하다 이 말로 끝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회 찬성에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주님 예수 전능의 왕이오 만물해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글로 말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그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10편 23편에도 다윗이 영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영어로 I shall not be need 그랬어요 그분이 다 채워주신 그분이 공급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다윗에게 어려움도 아픔도 부족함도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목마랐고 배가 아팠고 아팠고 두려웠고 그래도 요하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욕심과 불평과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채우기에 세상은 작았어요 그런데 신앙은 내 삶을 예수님의 행하신 것으로 채우는 훈련이에요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는 거죠 그 믿음 가지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행하신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담아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물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통해 평가라고 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아는 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괜찮으면 맞짱 떨려고 해요 하나님하고요 웃어줄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보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대로 되리라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눈과 마음으로 자기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남도 귀한 줄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상보다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이 더 큰 것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 생각하면 요한이 세상에 예수님 행하신 일을 최고로 기록하면 그것을 담기에 세상은 부족하고 하신 뜻이 아 이게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된 것들보다 크시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육신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행하신 일이 뭔가? 도대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게 이 미국을,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가요? 새로 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소위 보금주의 그리스도니라는 사람 80%가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건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독일이 통일된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한민족의 통일을 이루어주실 그 미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물론 인간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의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세상이 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것으로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니 그저 감사의 기도 눈물만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예배당 너무 작아요 초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리라 무슨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려고 그래요? 무슨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분에 대해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뿐 그것도 부족한 건데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데 보호가 부족함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기록한다면 세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요한의 고백도 그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것이기를 빕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질 않잖아요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도 확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연결점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상을 담아낼 수 없는 예수의 행하심이기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이어가는 겁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갑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세상적으로 보면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서 도망간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하신 예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고 넘쳐서 그 은혜를 그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게 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하신 일은 논쟁하는 게 아니라 놀라워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란 노래 아시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노래할 뿐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 양 없는 은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안에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 눈물이 쏟아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터져나올 수 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다만에게 부족한 너무도 크고 놀라운 예수님 행하심은 마테마가 녹아요한 사복음서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성령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지난 2000년간 예수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까지 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예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상투적인 말 같지만 우리는 모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액츠 24, 9, 철치 그래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사도행전 29장적인 교회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심을 담아내는 교회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끝난 역사가 아니지 예수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까지 계속되는 것 그 사도행전을 열어주는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 행하신 그것을 담아내기에 우리의 세상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연 예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되시도록 성령께서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행하신 역사를 증거하는 이런 간증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분이 쓴 간증거리예요 대강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위스칸신에 가서 연구원을 지낸 다음에 한국국립대학원에서 교수를 있다고 안식년에 커네리컷 대학에 와서 개권교수로 지낸 거예요 철저하게 과학적 진리만이 참된 것이라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습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유언이 있는데 아주 엄청난 효자였어요 어머님이 유언처럼 늘 하시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마라 세 번째 예수 믿지 마라 나는 예수 믿는 게 개고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자체가 이게 할머니는 유언이 그거였던 거예요 정치하지 마라 아들이 똑똑하니까 개고기 먹지 마라 그리고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어머니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커네리컷 대학에 개경교수로 와 있는데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치고 재미나게 놀았어요 특별히 일요일이 되면 딸아이 어린 딸이 있는데 옆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자기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지 모른 거예요 오후까지 애 봐주니까 공짜로 그래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인데 그 젊은 부부가 하는 말이 교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얘를 고아로 알아요 그래 부모가 없이 데려오니까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와서 부모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나이 40대 갖고 교회를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목사가 설교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펑펑 울고 나온 거예요 그날 예배 때 그러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평생 과학적 사고로 살아가고는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딸을 고아라고 여긴다고 하는 민망한 말 때문에 찾아갔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크리스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한 후 첫 번째 다가온 어머니의 기일레인 제삿날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내는 거 알고 있지만 제사장을 차려놓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어머니 제사상을 차렸다 어린 딸 소영이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매우 재미있어 한다 신난 소영이를 무릎 꿇고 앉힌 다음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소영아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 드릴 거야 아빠가 뭐라고 기도 드린지 소영이가 증인이다 알았지? 우리들은 눈을 감았고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린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함인 걸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엄마에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지켜보고 계셨으니 제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질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글이 계속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드린 나의 어설픈 첫 번째 기도에 아멘을 해 준 사람은 어린 딸 소영이였다 10시까지 열심히 할머니께 절하던 소영이를 2층으로 올려보내고 자정 무렵에 드디어 엄마와 단둘이 마주하고 앉았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듯 했다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되고 교수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내가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니 우리 엄마도 같이 오셨다 엄마 우리 집에서 구탈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땜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스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저라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양초 과일 쌀 마른 북오들 바리바리 싸들고 힘들게 북한산에 기도 갈 때도 나 엄마 쫓아갔어 엄마가 그랬지? 아들 차 타고 북한산 가면 구름에 있는 것 같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보고 싶어 나 엄마 따라다녔어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우리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바위 밑에 한 상 차려놓고 나 엄마 따라 저랬어 엄마 좋아하라고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 나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박사 아들 교수 아들 쫓아가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미 세상 떠난 엄마 전도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분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 떠난 어머니에게 전도하는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계신 부모님들은 물론 자녀들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사랑과 은혜 구원의 행하심을 증거한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사랑 그 은혜를 담아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작아요 우리가 너무 작아요 때가 되면 우리도 떠나야 할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떠나야 돼요 우리의 게으름도 교만도 이기적인 삶 모든 거 다 무너뜨리고 세상 끝까지 예수가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저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